안녕하세요. 한림예고 실용음악과 11기 이승헌입니다. 많은 분들이 다니고 졸업한 한림예고에 제가 다니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연습생을 하면서 학업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.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동기보여가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건 실용음악과의 단점인데요. 매주 한 번씩 진행하는 라이브 워크샵으로 대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멋진 아티스트가 되어서 한림예고를 지내는 멋진 졸업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한림예고 화이팅!